이야, 눈이다. 오늘 스키 배울 건데 어때? 재미있을 것 같아. 재미있을 것 같지? 겨울 스포츠의 꽃, 스키를 타러 온 소다님. 하얀 눈 사이로 또래 친구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. 초보자 코스로 올라가 볼까요? 재미있겠다. 그냥 저거 서있는데. 이게 열리면 에스컬레터랑 똑같아. 달아, 여기 쓰면 돼. 괜찮아, 그렇지, 잘했다. 와, 이 다리 짱. 만세. 앉아, 오빠. 와, 좋다. 이야. 와. 뭐야? 야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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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들 타는 거 봐, 왠지. 영화물에서 타지? 응, 나 커지는. 그럼. 알게요. 아직 되게 조그맣. 좀 더 크면 저렇게 할 거지? 응. 잘 있어. 잘 있어. 너 잘 챙겨야 되잖아. 아기 아니에요. 아기 아니야, 민아. 그러는 거야. 아니에요. 아, 그래? 아기야. 아직 되게 조그맣. 아빠도 컸잖아. 그러니까. 난 다 컸죠. 나도 안 컸죠. 다리 많이 컸어. 야, 저기 다리만 하네. 저기 타는 거 봐, 저 봐. 쟤. 우리 다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. 우리 다리. 아들. 으라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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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사면이 완만한 조금만 코스. 아이고. 다리나 아빠랑 함께 타는데요. 아빠랑 또 올 거예요? 네. 자 이거 내려갑니다. 이 다리가 올라가신다. 이 다리가 올라가신다. 다리. 다리. 야호. 야호. 되게 재미있다. 누나. 시작. 잘했어. 다음과 이제. 누나 내려온다. 아, 소리 잘한다. 잘했어. 박수. 아빠가 이거 반납하고 배고프니까 피자랑 그런 거 좀 먹자. 다으리랑 가서 피자 사올게. 둘이? 여기서 만날까? 다 여기서 만날까? 알았어, 알았어. 무슨 피자 먹고 싶어? 아빠 피자. 아빠 피자. 아빠 피자. 아빠 피자 있냐고 물어보자. 엄마야. 엄마야. 저걸로 줄까요? 사진 한 번 보자. 아빠 피자 있어요? 아빠 피자 있어요? 아빠 피자가 뭐라는데? 안 보이는데? 어떻게 하는지? 아빠 피자 뭐지? 이제 어떤 거로 해 볼까? 둘까. 저걸로. 방법을 동그랗게. 알았어요. 어? 크리미. 아우. 아우. welcome. 평생 잘할까? 뭐? 아빠. 내가 너물이니까 좀 빠지지 않나 볼까? 무릎이 안 좋아. 왼쪽 무릎이. 파츠. 파스 사간다고? 그래! 이모, 근데 파스 어디서 팔아요? 파스? 네. 여기 바로 옆에 슈퍼마켓 있는 거 봤어? 네. 어, 거기서 파는데. 가자. 여기 있나? 파스가 어딨지? 천천히 누나 타? 저거인가? 이건가? 모두가 코는 차가운 거고 파츠는 뜨거운 거거든. 뜨거운 거 살까? 차가운 거 살까? 뜨거운 거 살까? 차가운 거 살까? 차가운 거 살까? 아빠 어디 아파? 다리? 알았어. 아빠 다리 주자. 얼마예요? 이거 만 하면 되는데? 할 수 있어. 아이고. 잘 됐습니다. 범수 아빠 정말 슈퍼맨이네요. 저게 누구지? 저기 빨간색 잠바 보여. 아빠가 들게 아빠 다리 아프다고 다을이가 파스 파스 샀어 형 아빠 다리 아프다고 이야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지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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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고맙습니다. 아빠 가짜야? 아 그냥 뜨거운 거 먹는 것처럼 아 뜨거 아 아 뜨거 아 맵고 엄청 뜨거운 거 맵고 맵고 뜨거운 거 뜨겁다 먹었을 때 매웠어 아빠 이거 먹어 아빠 너 진짜 먹어? 그냥 이거 까져 먹어 너 아빠가 먹으면 너희가 뭐 해줄 거야? 아빠 아빠 매일맘불 줄 거야 너 줄 거야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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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아빠는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아빠 왜 못 먹어야 돼? 아빠 안 먹자 아빠 안 먹자 아빠 챙기는 현명 서울이네요 딸아 아빠 어디 아파? 뭐 그치? 아빠 괜찮겠어? 뭐를? 쿨이랑 합중해서 쿨 사왔거든. 그래 거기 누구 엎드려서 그럼. 자 들고 그렇지 여기다 뒤집어 엎어. 그렇지 눌러. 이 테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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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야지. 아빠 어디 또 더운데 없어 가로? 그렇지. 어우 차가워. 어우 차가워 야. 왜? 너 어떻게 붙여서 튼튼하게 붙였어? 옆에서 파스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다주고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주고. 너무 고마워요. 아빠 좀 고마워요. 네 고마워요. 고마워요. 2017 소다베 포켓볼 대회. 냉절한 승부사 이범수. 포커페이스 이다우. 승리육의 여신 이소우. 여기서 1등 하나 뭐하니? 딱 꽝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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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. 아쉽습니다. 자 그다음은 다음입니다. 어느 공으로 넣을 거예요? 어. 파란 거? 저기 구멍 넣는 거야. 자 꽉 잡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여기. 2등 하나 4등. 지금 나다. 자 참자. 너 어떤 부분을 넣을 거야? 어? 얘를 여기서 넣자 얘를 어? 어. 응. 응. 나 혼자서 할 거야. 잡아주지 마. 나이스. 나이스. 자. 아 잘했어. 아이씨. 너 평소에 연습한 거 아니야? 네. 민촌 가서 이거 포킹볼 연습해?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. 아니야? 알았어 알았어. 난 몇 개야. 아 진짜. 자 여기까지입니다. 아 잘했는데 그치? 잘했어. 뒤에. 하나 둘 셋. 나이스. 잘했어. 잘했어. 다리 하나 올려주세요. 하나 둘 셋. 박수. 하이파이브. 그렇지. 하나 둘 셋. 아 잘했어. 너 유치원에서 이거 연습하고 왔어? 자 그래도 다리 어떤 거 할래? 여기. 별로? 그럼 이쪽에서 쳐야겠지? 이쪽에서. 자 걸어가세요. 잘했어. 나는 무슨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아 지금. 나는 무슨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아. 혼자. 혼자. 혼자 당겨 두는 것 같아. 내가 처음 뒀다가. 야. 야. 힘차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야, 하 이걸 어디서 배웠냐? 아빠. 아빠한테 배웠어? 어우. 어우, 됐다. 됐어. 하나. 둘. 몇 대 때릴 거예요? 셋. 넷, 다섯. 하나 더. 마지막. 됐다.